마음에 들어 말 묻는데 벌써 바닥이 미끄럽지? 미끄러워서 힘을 많이 못주겠지? 성질머리 봐라. 오늘 26일차입니다. 제일 딱딱한던데. 목을 흔들어. 부사뿌네. 갈비떼 제일 밑에 부사뿌네. 제일 딱딱한던데. 한참 클 때까지는 못 부순다. 물고 부수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어찌 물고 부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옆집에 난리났습니다. 옆집에도 촬영 좀 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옆집에 왔어요. 촬영하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잘 뜯어먹네 얘들. 진짜 잘 뜯어먹네. 살을 잘 발라 먹네요. 저집에는 뭐 그냥 부수기 바쁜데. 이 집은 살을 잘 발라 먹네요. 먹을 줄 안해요. 얘들은 고기를 뜯어먹을 줄 알고. 쟤들은 파괴자. 그냥 부숴려고. 부수는데만 신경쓰고. 얘들은 먹는데 신경쓰고. 쟤들은 부수는데 신경쓰고. 의심사. . 으음. 빨리 잘라먹었습니다. 벌써. 으. 그래서 빨리 잘라먹었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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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 으. 역시 호기심 생겨나 아이고 요 놈이 제일 잘 뜯어먹네 지금 니도 잘 할 수 있어 3마리 다 야무지게 먹습니다 우리 독수리 오영재들이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야무지게 뜯어먹네 아주 야무지게 잘 뜯어먹죠? 벌써 살을 거의 다 폴갔습니다 살을 양쪽 다 폴갔어요 목살도 잘 폴가먹고요 옆방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 새끼들 다 뜯어버렸네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의 신 꼬리 딱 들고 다 뜯어 부숴버렸네요 26일차는 그냥 다 뜯어버려요 성질대로 안되지? 뜯어먹어야 되는데 다 부살버렸나니까 성질대로 안된다 아이가 응? 뜯어먹어야 되는데 부살버렸나니까 성질대로 안된다 아이가 끽끽대고 자꾸 앵앵거리 자꾸 안 엥앵거리는다 안 엥앵거리는다 안 엥앵거리는다 어이구 힘쎄다 어이구 힘쎄다 어이구 힘쎄다 어이구 어이구 힘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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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솜장 시끄럽고 사납 사납 시끄럽고 사납 시끄럽고 이 시각 뉴스 스토리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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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애들이 기다렸다가 가니까 앞에 마주 놓아있더라구요 마주 놓아있다가 이 파란색 통을 들고 가니까 앞에까지 와요. 넣어달라고 안기고 싶어가지고 따라올라고 스스로 다들 어디 자다가 다 나와서 걸어 나오더라구요 한놈없이 걸어 놓아가지고 다 이 통에 들어가요 스스로 가서 고기 뜯고 싶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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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겠어 이제 배 좀 부르나 너는 원래 자는 놈인데, 제일 먼저 자는데, 제일 먼저 뜯어먹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물렁변이나 갈비뼈이 다 뜯어버리네요. 먹는건지, 부수는건지 막 그냥 해체시켜 버립니다. 얘가 제일 먼저 자는 애, 조금 먹다보면 잠들어버리네. 또 졸립니다. 좀 더 먹을래. 꼬리가 여기까지 말려올라 가네요. 그죠? 다른 애들이 딱 수평으로 가는데, 좀 말려올라 가네요. 얘도 차악 올라가네요. 뭐야? 좁은데로 가서 꼬리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우, 많이 먹었다. 오늘 10분만에 상당히 많이 먹었죠? 10분만에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10분만에 상당히 많이 먹었죠? 양쪽 집 동시에 비교합니다. 3마리되 2마리. 3마리되 2마리. 3마리되. 3마리되 dürfen 이pack를 Pat이 얼마까지 먹었냐? 어이구 이거 흥분했다 머리를 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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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와야 되겠노 옆집 옆집에 지금 흥분했습니다 지금íre Regent 땀도 넘어 보고 땅도 파보고 지급 tenho 뭐 넘어서 이쪽으로 건너 가려고 생각해 보고 지금 어 아 여기 왜 이렇게 다리 밟을 데가 없어 어 아이고 2놈 다 지금 난리났으면 된 바닥이 미끄러워서 못 넘어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앞발 힘으로 딱 해가지고 잘 넘어갔습니다. 뒷다리 딱 흐려가지고. 니 혼자 다 뜯으면 된다. 저거 먹지 말고. 그거 다 뜯어서 니 혼자 다 먹으면 될까? 아이가 말길 알아듣네요 그죠? 자 이제 후자 끼고 갔는데 안 뜯어 먹나? 용감하게 들어갔어 뜯어 먹어야지. 아이고 복잡이 없어 나왔볼래. 거기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복잡해서 나오고 싶어. 응? 복잡해서 나오고 싶어. 혼자 독식하고 있네 독식. 어? 나 în Czech ή such. 아니 내 다리에 핥다고. 다리를 핥다고. 아이고 등판 장난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많이 컸어요 그죠 넘어 갈래? 옆집 오리가 맛있어 보이나 넘어 갈래? 앞다리도 힘을 주고 뒷발로 딱 밟아 갖고 넘어가야지 그래 아이고 자 너들너들 해제버렸네요 너들너들 해제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뜯었어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없어져 버렸네 여긴 아예 뼈채 뼈채 없어져 버렸습니다 뼈채 뒷부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물놈뼈도 다 뜯어서 먹어 버렸고 뭐 없어져 버렸네 상당 부분이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요렇게 상당 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직 목은 살아 있구요 요거는 보니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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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뜯어 버렸고 이렇게 살 다 밟아 먹고 요거 다 뜯어 버렸네요 다 밟아 먹고 뜯어 버리고 요렇게 너들너들하게 다 뜯어버렸습니다 목도 일부 뜯어 먹었구요 잘 먹네요 이제 이제 겨우 26일인데 잘 뜯어 먹네요 열심히 보자랄이 뜯어 먹네요 오늘도 한놈은 계속 뜯어 먹고 있고 한놈은 또 잠이 들었습니다 한놈은 아직도 뜯어 먹고 난리는데 한놈은 벌써 잠이 들었어요 스물스물 잠이다 얘는 배부르면 늘 애들이 패턴이 똑같아 늘 먹고 자는 애 제일 빨리 먹고 제일 빨리 자는 애 적당히 먹고 까불다가 갑자기 이렇게 툭 자는 애 여기도 지금 또 잠이 들었습니다 얘도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뜯기 힘든데다 옆에 또 자고 있습니다 거기는 뜯기 힘들어 악력도 힘도 대단하네요 강아지들이 26일 된 강아지들이 악력과 힘이 대단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애기들 잠든 애기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는데 저돌적으로 뜯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올라올거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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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렇게 올라올거야. 그렇게 올라왔어. 올라왔어. 착하네. 올라왔어 이렇게. 딱 앉았어.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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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밟아빠. 기대가 잘꺼야. 많이 배부르다고 기대가 잘꺼야. 시끄러워서. 차로 가버렸어. 차로 가버렸어.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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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